짱짓많아? 하나, 둘, 하나, 둘 새누가 어제 열이 나서 보건실에 갔는데 우리 학교 여신 보건샘이 주사를 놓아주시더라고 보건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귀엽다 잉, 그래? 나도 보건샘한테 주사 맞아가고 싶다 어지러워 태국 선생님이 쓰러지셨다 어서 보건실여 보건실 음... 주사를 맞으셔야겠습니다 저쪽 주사주로 가주세요 부끄럽지만 주사는 맞아야하니깐 다음날 소문 들었니? 태국 선생님이 보건실에 맞혀서 엉덩이를 갔대 어머머머머란 점점 갈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요기 요기 후 요고 요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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